나오세요. 나오거라, 나와라. 필요하니까 참으로 곡장. 아이고, 곡장. 아, 냄새, 냄새, 냄새. 아, 냄새, 냄새. 아, 어, 어. 그래, 네 장기를 눈부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곡, 곡, 곡을 원해. 종아야 옷이 사람을 이쁘게 만들어 보이는 거야. 어, 이거 입었다고 안. 얘들아, 한복 입은 스타일. 너무 반짝, 너무 반짝 반짝 눈이 부셔. 뭐,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저희들은 호우당이! 오예! 맞죠? 호우당이! 오예예예 소원을 말해가지고 소원을 말해 봐 드레이버 스타일에서 프람버그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 또 열정도 다 주고 싶으면 그대 복원을 이뤄주고 싶은 그대 복원을 말해봐 이뤄주빙 그대 복원의 아 누구야 누구야 시이퍼만 시청자님의 와우 후 후 후 후 후 우 내 것이 소원을 말해 봐 오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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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말해 봐 후 우리 한복에 봤으니까 좀 곱게 이쁘게 행동하자 우리 좀 조심해 우리 손 덩녀왕 놀이하자 곱게 예쁘게 행동을 들어요 언니 우아나 너 어떻게 이렇게 띠를 들었는데 여자 같지 않고 화랑 같니? 화랑 유신라 아 시집가고 싶다 암만 살쪄도 보이지도 않고 좋겠다 이만해지도 모르겠지 길간 짧으면 뭐 보이겠어 뭐하십니까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야 우주가 뭐야 시름거리지 않고 표정 잘해야지 가만히 오는 거 하고 유나마마입니다 유나마만 합시오 아 아 아 야 그냥 너가 와 알았어 유나마만 시작 유나마만 합시오 유나마만 합시오 유나마만 합시오 유나마만 문자 시작 브레이크 댄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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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위에 ну symptoms arbets 어우 직 words 얘들아 아내석지 막 배로 내려봤던 옛날 시대에 예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나 댄싱 퀴었을텐데 그러니까 어 저기야 얘들아 우리 옛날에 잘한다? 학교 할 때 이런 거 입고 공유했던 거 같아 꼽뚜각시 시야 오른쪽에 먼저 시작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그치 가장 어려서 그치 가장 어려서 태연아 가장 최근에 머르사 태연아 어리워서 태연아 가장 최근에 머릿속 따라란지 유독 외침하면 긴 이유가 뭐냐 네 년에 타이트가 짧으effective 아무도 모른다 다리가 아름지고 걸을 수 있다 우리 한복도 각자한테 만든 것 같으니까 이런거 만들까? 띠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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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먹었어 유진이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한거 같지? 난 T51번 우리 출발하지? 난 선동여왕 난 진전마마 내가 점전마마야 난 데뷔마마야 넌 넌 넌 넌 아유 도련님 아유 귀여워 도련님 오늘따라 엉덩이가 유독 커 보이시네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천천히 웃어 천천히 저에게 장가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에게 장가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장가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야해요 야해요 여섯 여섯 세 시 세 시 세 시 이리 오시지요 도련님 이리 오시지요 이리 오시지요 도련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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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ally amię 여섯 distinguished 여섯 임산 beautiful 온plain 붕분 미 masih 6 저 Everybody 쟤 고려 여섯 허리 저 흥떡좋아 그간 잊고 없으셨는지요 Q1번 청덕여왕이라 하옵니다 에이 이쁘다 그쵸 미씨를 독찰제하고 있는 내 나라를 빼앗아 아 안되겠죠 제 뜻을 펼칠 것입니다 미래가 유망한 저를 뽑아주시옵소서 팔짱하지 마십시오 청덕여왕이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2번에 침을 다르게 오신대요 나의 유신랑이 되어주시옵소서 알시오 누우셨습니다 두들 누우셨습니다 물러나십니다 물러나오겠습니다 회장하시네요 2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몽룡의 윤향이입니다 저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으십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조몽룡과 저는 사랑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이미 아까 낮에도 그녀를 한번 타고 왔습니다 김치부상님 그렇게 모른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다 밝히시다 저는 이제 공개할 내장입니다 공개할 내장입니다 안된다고요? 안된다고요? 뭐라 불러야지 그건 니 말 전하 다시 말 없어서 다시 말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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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아 아 저는 휴양화우입니다. 평상시에 전화가 안긴 품이 제 품입니다. 제 품을 웃었어서 제 품을 웃었어서 맨양! 맨양! 흥민정원부터 다시 배워보라! 전화? 미국에서 왔어요 전화 전화! 인사드리게요 저는 전화에게 맛있는 건강식을 제공하여 탱금이라고 합니다. 그래 탱탱하구나. 전화가 좋아하시는 바나나, 보르차, 분유, 사과, 수박 다 오케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저는 취하십니다. 전화 허하게 취하셨습니다. 전화! 전화! 그간 많이 성당하셨사옵니까?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헤어스터로 하셨습니다. 우리 헤어스터로 하셨습니다. 서진이 리슨입니다. 아이고, 서진이 리슨입니다. 아이고, 어? 집어쌓우셨습니다. 집어쌓우셨습니다. 뭐하는 분이야! 물러가라, 싶어. 아무튼 잘 떴드려요. 전하 전하 우리 게임 할까요? 인성놀이하기 강강술래 I am 그러고 강강술래 우리 경선이 아프지 말고 우리 이렇게 쭈그려져 돌려볼래? 자, 돌려볼 수 있다. 쓰면 우리가 너무 크니까 어느새야 부담스러워 형덕영 면하니 경상랑은 여기 와서 앉거라 당장 앉거라 신녀 레이너 주비를 틀 것이야 레이너 와서 앉든지 사약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다 사약을 택한대요 뱅 뱅 뱅 뱅 뱅 뱅 이제 돌려 서른 서른 보러